몰라요. 짜증나게. 그년이 오해하는 거예요. 내가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진짜 아니라니까요. 사실 기억도 안 나요. 분명히 그날 재밌게 술 먹고 즐겁게 놀다가 헤어졌거든요. 근데 이게 필름이 거기서부터가.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. 난 분명히 걔랑 잔 적이 없거든요.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 인정해라. 형사님 같은 남자로서 알잖아요. 분명히 난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. 했다고 하니까. 진짜 어이가 없는 거. 제가 생각하기엔. 이건. 모함인 게 확실합니다. 형사님도 수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증거가 없지만. 심증만 가지고 수사하는 거. 느낌 저기 느낌 느낌.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사건은.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인 판결 처리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전. 진짜 억울합니다. 전부. 5,900이요. 갑자기 돈은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거. 저거. 저거.